올해 봄꽃은 예년보다 사흘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빨리 필 걸로 전망됐습니다.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한두 차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온이 높을 걸로 예상돼 봄꽃의 개화가 평소보다 빠를 걸로 예측됐습니다. 개나리와 진달래는 다음 달 12일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는 3월 16일, 대전은 20일, 서울은 21일쯤 피겠습니다. 봄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에 일주일 정도 뒤로 남부지방은 다음 달 하순, 중부지방은 4월 초순으로 전망됩니다.